자,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6등분 툴에다가 그래프를 딱 그려놓으면 중요한 점들이 찍힌다는 거. 자, 이거 여미배기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기계공 3.5, 삼각함수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죠, 선생님?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뭘 어떡해. 그건 여러분들이 수학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 그렇잖아. 못하면 안 되는 거야. 때려치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수학을 못하는데 한다고 뭐 되겠냐고요. 그렇죠?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때려치시면 됩니다. 나도 강의 때려칠게. 선생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때려칠게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이항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서 쓰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은 제가 한자는 잘 못 쓰지만 그냥 한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정식 배울 때 항을 옮기는 것은 x-1은 0이다. 그래서 1을 마이너스 1을 옮겨서 1로 넘기는 것은 옮기는 2자를 씁니다. 2주할 때 쓰는 2자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뭡니까? 당장 꺼주세요. 다르의 자도 있습니다. 꺼주세요. 꺼주세요. 이항이라는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끄럽네요. 자, 옛날에 접니다. 여기서 제가 되었습니다. 거의 뭐 약간 이 슈퍼네추럴,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언제냐면 여기 보면 날짜가 지금 써있네요. 2016년 8월 19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사람들한테 강의를 했던 첫날입니다. 이게 강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도 전이에요, 사실은. 물론 그 전에 뭐 이제 뭐 과외처럼 하거나 그냥 뭐 작은 학원에서 이렇게 한 거나 했겠지만 이 메가스터디에서 처음으로 내가 이제 강의를 했던 이 순간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 판서. 정말 아니, 지금은 내가 왼손으로 써도 이렇게 안 쓸 것 같은데. 발로 써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써도 이렇게 안 쓸 것 같은데 나 옛날에 왜 이렇게 분필을 못 썼지?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못 쓴 거야? 얼굴이 왜 이러죠? 수염 길러가지고? 거의 뭐 지금 한 1990년대 20세기, 세기말 같은데. 아, 참.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이 처음부터 잘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나가지고 뭘 잘하는 사람은 없어.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응애 하고 태어나서 할 줄 아는 게 응애 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못하던 거를 잘하게 되고 말도 못했는데 말도 하게 되고 걷지도 못했는데 뛰어다니게 되고 다 그런 그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렇지만 누구는 잘하고도 그 사람도 처음부터 다 잘한 건 아니라는 거지. 나도 지금 강사로서 여러분들 내 강의 보면 판서도 잘하고 지금은 내가 이제 초인류 강사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런데 나 또한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지. 때려칠 걸 그랬나? 이때? 이러고 있을 때? 이러고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아, 때려칠까? 이런 생각을 나도 했겠죠. 그쵸. 그런데 못한다고 해서 때려치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처음에는 못하니까. 누구나 못하는데 때려치면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다 때려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응애 하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막 옆에 이제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거 보는데 아, 나는 못하네.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죽어야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시간은 걸릴 수 있지.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고 처음에는 굉장히 그 답답한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때려치느냐 때려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 내가 강사로서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는가. 그냥 이런 거라는 거죠. 뭐 설명도 잘 못해요. 이때 보면은 글씨를 잘 못 쓰고 교재도 없고 강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응애하는 그냥 그런 수준이었어. 그렇지만 때려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내가 계속 강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때려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특히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자리가 주어지면 그거를 또 하게 돼. 사람이. 그런데 그 자리를 남들이 주는 자리도 있지만 내가 내 자신한테 주는 자리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그 자리를 치워버리면 때려쳐! 치워버리면 내가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 여러분들도 지금 수험생이야. 수험생인 거는 뭐 누구나 동의를 할 텐데 아 나는 1등급을 받고 싶다. 나는 1등급을 받고 싶은 수험생이고 올라가는 수험생이야. 라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때려치면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 자리를 주겠어? 그렇지 않겠니? 누가 나한테 칼 들고 협박해가지고 야 너 연습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강사로서 성장한 건 아니라는 거지. 내 자신이 내 자리를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시고 유지하시고 여러분들 나 이승효를 이런 포지션에다 놓고 나는 강사니까 강의를 잘해야 돼. 판서도 잘해야 되고 설명도 잘해야 되고 교재도 강의도 준비를 많이 해야 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나한테 자리를 주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 야 2016년이면 니네 지금 언제니? 뭐 초등학생 때 아니야? 그렇잖아. 기억도 안 나요. 옛날인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야. 지금 이제 과거 돌이켜보면은 뭐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사람이니까 뭐 6평 때 내가 뭐 했지? 3월 때 뭐 했지? 이런데 돌이켜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 이런 표준을 짓고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못 봐서 그렇지. 근데 그때랑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발전을 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도 누군가는 이미 때려쳤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걔네들보다 수학을 잘하게 됐어. 근데 아직은 부족하겠지? 근데 앞으로도 지금부터 수능까지 또 누군가는 때려칠 거야. 왜 때려치는 줄 알아?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나 못하니까 해도 안 될 거니까 라고 때려친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좋아? 아 여러분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만 좋은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 자꾸 내가 나를 비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내가 지금 뭐 이러고 있었으면 지금의 이 염순이 아빠 백이 아빠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서지 못했을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득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제 8년 전인데 딱 이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강사 생활한 지가 이제 지금 9년 차고 내내 10년 차가 되는 건데 아 옛날 생각이 딱 난 거야. 나는 강사를 어떻게 했지? 나 왜 지금까지 이거 하고 있지? 아까처럼 막 때려칠까? 이래서 막 뽑고 막 가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잘하는 거는 내가 뭐 막 뛰어나서 남들보다 재능이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잘 안 때려치는 것 같아. 그거를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어요. 나도 막 내가 막 재능이 있어서 잘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모든 게 다 재능이 있을 수가 없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지. 이제 순간적으로 뭐 메타인지가 잘 안 돼가지고 어 나는 내가 이거 시작할 때는 나는 이거 강사 잘한 줄 알고 시작했겠죠. 그쵸? 어 한번 해볼까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어 사실은 되게 형편없었던 거고 진짜 노베 노베이스 상태였던 거잖아. 그 노베이스에서 어 지금 이제 진화를 해서 싹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날이 올 거라고 믿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여러분들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어 날씨도 지금 많이 덥고 막 동남아처럼 막 스콜 쏟아지고 이러는데 건강 잘 챙기도록 하자.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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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